그럼 실습 준비를 해봅시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웹 쪽에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웹 쪽에 준비를 먼저 해보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데요 파일의 이름은 index.php로 해주세요 그리고 html5니까 doc type html 태그를 이렇게 넣고요 그냥 결과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습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head 그리고 meta character set character set은 utf8 title은 웹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body는 index.php body는 h1 태그는 웹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목록을 적어보죠 well li html 하나만 적읍시다 그리고 h2 그리고 뒤에는 welcome 그 다음에 그 밑에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의미 없는 텍스트를 제가 적은 겁니다 자, 이게 이제 기본적인 html 상의 골격이 되고요 그분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php를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웹 쪽에 준비물 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준비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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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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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